아 어 출발합니다 2020년 5월 14일 4 명의 정찰 사항 시작하겠습니다 4 출발합니다 합니다 나와 저저나 등 나와라구 나 나 그냥 나 똥 찍쌌스 됐어 나 알 뱉나봐 그냥 나 찍었어? 아이씨 저 위에도 있네요 저쪽 꽃을 이게 뭐야 글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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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아니야 저 밑에 지렁이도 붙었어요 뭐라 그러던데 물렁물렁 저 위에도 있고 물어 먹으면 먹고 갑시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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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된거네 아 돌아지네 여기 봅시다 조금만 더 오 개 아유 큽니다 커요 더 더 크네 좋습니다 으 으 으 대물이네 삽주 대물입니다 으 삽주꽃이네요 요게 으 여기도 피고 시내인데 으 으 으 크 으 2 으 으 말 으 으 으 . . . . . . . . . 잘라서 심어 주면 또 풉니다. 나중에 또 보자고. 이렇게 커? 이렇게 큰게 아니겠구나. 단풍만 이렇게 채취하면 단풍만 해 단풍만 좀 켜봐야 겠어요 뭐 뭐 도대체 응 응 응 응 큰데? 응 응 이렇게 크다고 들어가면 큰거야 어 위로 들었어 어? 이거 끝났습니다 누워 번거라고 단풍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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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딨어요 여기가 어미 단풍만야? 응 크네 응 쫙 뻗었잖아 저 끝에까지 그러네 응 저 끝에까지 있잖아 여기가 줄기네 응 크네 아 있잖아 있잖아 또 있어요 이거 삽지마라 이거 야 삽지마라 이거 야 삽지마라 여기도 여기도 삽지마라 여기도 여기도 저기도 다 삽지 삽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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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또 뭐 여기가 뭐 버섯 제목버섯 이렇게 한층 달렸네 이 삽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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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땅이 너무 좋네 진짜 땅이 너무 좋아 땅느타리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땅느타리 같은데 도라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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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무 밑에 어떻게 도라지가 이렇게 여기서 자라네 바다리 티라붙어 고기 합륙 공기문 오 등장 라alls 남짓 부부 상큼 중고하니까 대물을 주문하냐고 도라지 어마어마하네 이제 끊어졌네 싹대도 이렇게 끊으면 된다 대물을 먹게 대물을 먹게 꿀둥이 같이 생겼네요 이게 뭔 버섯인가 모르겠네 이제 집으로 갑니다 이제 쉬었다가 이제 끝나고 가는거지 끝나고 가자 여기가자 여기있다